아꼬 없다. 아아! 미친 7원. 자꾸 이럴 거야? 새로운 몬스터 나오겠지 이제? 믿습니다. 리자드맨 냄새나는데 늑지들 냄새나는데 하와이 냄새나는데 야자석 냄새나는데? 꽃게맨. 멀록, 얼룩! 멀록인가 봐, 얼룩. 아이, 개게임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체르 왜 이래? 뭐야? 너희들, 너 몬스터냐 너희들? 아니, 이런. 어우, 야 미친놈들아. 뭘 없으면 안 되네, 이제. 뭘 없으면 안 돼. 음, 안 돼. 벽이야. 나 체력이 왜 항상 빨픈 거죠? 궁금한 게 있는데?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 같은데 왜 한.. 뭐야, 뭔데? 아이, 웃기지마. 아아! 야, 그림자 미용 갔다 오라는 거지? 지불하겠습니다. 나밖에 없는데 세일이라도 좀 해줘. 150원으로 해줘. 너무하는 거 아니냐? 더러운 게 이미. 아, 뭐 저기서 나오냐? 할 거 같은데? 멘벨이 지금 너무 낫다. 아! 살려줘. 아, 웃기지마. 빨 때 뭔데? 아, 300원 됐잖아. 반 템포 정도? 아!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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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자. 뒤로 빼지 않고 그냥 좌우로 돌아도 되나? 아, 근데 너무 빠른데? 좌우로는 못 도망갈 것 같기도 하고. 여기 반이나 먹었다. 내보내 줄 거지? 아, 다행이다. 무서웠어. 얼리는 거. 이건 1레벨이어도 되고, 이건 2레벨이어도. 과연 무엇인고? 아, 데미지 올라가는 거구나. 아이스볼트 3. 뭐가 날라온 거야? 왠지, 불이란 건 약간 차별하다 얘기했지. 불은, 예를 들면은. 아, 야, 꺼져. 아, 야, 이거. 안 죽는 애야? 어? 아이, 잠깐만, 뭐 저렇게 땅바닥에 튀어나오면 나도 어쩌라고. 악마인가? 좀비인가, 좀비? 아, 이렇게 큰 부분에 좀비라 그런가? 이중에 얼리는 것까지도 겁나 좋긴 하다. 내나, 다 내나. 물고기를 그냥 몰아버렸어. 죽여버리면은 그냥 동작 템이었어. 뭐든지, 미묘하게 어렵더러니. 잠깐만 레드러프 시켜줘. 월 올리는 거 좋을 거 같은데? 그래서 동결이 갑자기 먹어져서 뭔가 했네.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었구만. 얘들아 와라. 아, 왜 거기서 던졌는데 일루 날라와. 치케임마. 저건 설마 돌아가는 거 아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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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저 게이지가 다 차야지 스킬 나가는 거구나. 해적선 탈출은 진흥순. 아싸. 이거 3레벨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찍자 그냥. 뭐야 다음 거. 아... 또 뭐 찍어야 되나 보네. 이런 거 찍어야 나오나 보네. 이거 찍어야 나오는 거 아니야? 여기, 여기, 여기. 다음 보스 뭐 크라켄인가? 가시끄라킨 그런 건가? 진짜 이거. 아, 이거 커지는 거 진짜 좋긴 하다. 이번에도 먹을 게 안 나오네. 어우야. 잠깐만. 전봇을 저렇게 둠판 시켜도 되는 부분이야? 너무 보스 없는데? 아, 저거 좀 심하네. 야. 법이 왜 이렇게 있냐? 아, 저거 내 마우스 방향에 따른 법인가? 어우, 되게 좋지. 아, 이거 4인용이라고? 뭐야. 완전 먹잖아. 아! 아, 야 뭐야! 부딪히는... 어, 저거 물고기들아. 어, 저거 물고기들아. 가지냐? 어, 가지고. 어, 레벨업. 레벨업과 동시에 쳐맞는 클라스. 딱 1업씩 할만한 그 경험치를 주네. 네. 레놔! 이거를 찍어야 되나봐. 아, 너무 과한데요? 보스다! 시작과 동시에 보스야. 공주님은... 왜 있는거니? 나 공주 구하러 온 거 아니야. 그냥... 사냥하러 온 거다. 어, 잠깐만. 뭐야? 뭔데, 뭔데? 얼어 있냐? 잠깐만, 잠깐만! 야, 나 여기다 가둬놓고 싸우면 어떡하냐? 아, 왜 나중에 올려줘야지! 아, 올라가지구나! 아, 오래 있으면 가라앉는 거구나. 아, 오래 있으면 가라앉는 거구나. 아... 패키하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니... 어는 건 너무 좋다. 아... 아, 진짜 안다. 아,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구나, 그냥... 잠깐만, 잠깐 이동할 거리를 줘야지, 친구야. 그냥 3연타 정도 하네 아 이렇게 3번 쏘는구나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네 쉽네 이제 안 가나앉는다 아이템 주세요 달달하고 클리어 기점으로 레벨업 시켜줘 쟨 컸잖아 얘가 엄청 쉬운 애네 근데 주는게 진짜 한 몇 개도 없네 보스가 아무것도 안준다 해적상점 겸치도 안주고 저 상자 하나 줘네 그냥 아 웃기지만 얘들아 지팡이 하나라니 1600원짜리네 어 3개다 동전수집 공유 공유는 무슨 나 혼자 사는데 무슨 동전수집을 뭘 공유하니 야아 필요없어 돌아가서 하는게 낫겠다 하긴 한다 그래도 동력이 올라가니까 가자 이번 능력은 무엇인가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주 당해보이는 오크가 뭐 쪼라고 이거 아 이렇게 다 알고 있어 난 생명이 아니야 야민증이지 나와 내놔 만나고 만나고 이거 맞겠지 이번건 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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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뭘로 된 우리 애들이었어? 어 여기 조금 쎄졌다 데밋이 잠깐만 얘들아 그건 아니야 너 여기냐?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전멸당했어 뱀새끼 안 일어나? 아 아 죽었구나 아 뭐야 안 죽었잖아 이씨 뭐야 자 아니 이씨 가까이 오면 그냥 일어나는구나 뭐 정해진 그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는게 아니라 아 자 would 한번 오 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... 어... 너무 힘들었어. 숨도 못 졌어. 아이템도 못 먹었어. 어... 누가 너무 무서웠어. 말도 한마디도 못 했어. 어... 어... 너무 무서웠어. 너무 온 거 아니냐고 진짜. 햄새끼 진짜. 엥간이 해 이씨. 엥간이 해. 엥간이 해. 엥간이 해. 레벨업을 못 했어. 엥간이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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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이거를 4명이서 껴야되는데 혼자 껴야되니까 미치겄네 아 왜 그걸 어떻게 나를 맞혀요 얘들아 그건 좀 아닌거 같다 얘들아 그건 좀 아닌거 같다 얘들아 왜 이렇게 많니 왜 이렇게 많아 온 대지가 다 저기야 뭐야 이게 오오메 아 얘네도 있었구나 왜 이렇게 화력이 센가 있네 아 얘네도 우린 혼자 staff에 방영합니다 아야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여 붉은 애가 몇 마리 있는 거야 와 와 끝까지 내려가겠다 이거 와 다 내려왔다 망했다 아니 야 말도 안 돼 아니 야 말도 안 돼 저기 꽃이 숨어 있었다고? 와 거의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우와 가사가 꽃만 안 밟으면 다 잡는다 진짜 리얼 우와 다 잡았다 우와 가사가 꽃만 안 밟으면 다 잡는다 진짜 리얼 다 잡았다 예에에이 허어어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하아 주술사 같은 소리 하지 마 열받으니까 뭐야 보스야? 아 주술사 크기도 작은 게 뭔가 굉장히 껄끄러운 능력일 것 같다 공료도 없어 아이씨 아 안 움직여 아 뭐야 왜 안 움직여 이상하게 움직여 쟤 주소서 능력인가? 일단은 이게 필요하니까 아 드디어 업하네 전탄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 같은데 기본 스킬 업 어우 이렇게 인기야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잘 가고 음 아따 보스 죽이면 끝나지 그냥 믿고 있었네 보스부터 죽이려는 그냥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보상을 안 먹여주는 이유가 뭔가요 땅속으로 사라졌는데요 신난 놀이 틀지마 열받으니까 너무 싫다 아 오늘 굉장히 많이 했네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뿅 obly 모으십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